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릴 때 어떻게 올릴 건가요? 뭐라고 해 드릴까요? 원하지 않으면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제목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개조 좋은 거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프로젝트 오토마타 아하 좋죠 안쪽에도 어느정도 뿌여나요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까요? 사자 꾸려요 사자 마음이 너무 각하실 것 같아요 저게 다 갈거니까 잡히려도 되는거죠? 어디야 저게 이제 각이 잡힐 때까지 꾸려야 하는거 아닌가요? 그 상자에 짚조는 구경이 빠진다 감사합니다.